스마트함 치료 유영석 스마트함 치료 유영석입니다 항암 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잘 모르는 것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제가 대학에 있고 이럴 때 항암제를 많이 써보면 또 지금도 암 환자분들을 상담을 해보면 그런 얘기들을 자주 합니다 항암 치료, 암 치료하고 나서부터 뭔가 좀 머리가 그냥 깨어나지 않고 말지 않고 내가 조금 바보가 된 것 같아 이런 얘기들을 자주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에이, 거의 뭐 충격도 있고 항암제를 맞고 하니까 영양도 안 되고 피곤하고 스트레스 많고 잠도 잘 못 자고 이런 것 때문에 그러겠지요 라고 얘기를 했지만 환자들은 그런 문제를 많이 의식을 해서 자꾸 얘기하니까 실제로 이거는 항암뇌, 키모, 브레인 이거는 학술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그러나 환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항암제를 맞고 내가 작동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그런데 이 심하면 일상생활에까지 지장을 가지고 오죠 그런데 실제로 뇌의 기능을 연구하기에는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통계를 내고 이렇게 역학조사를 해보면 한 15% 혹은 많게는 70%까지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그런 장애를 어디에 기준을 두느냐에 따라서 많이 다르죠 그러나 어떤 분들은 거의 대부분 한 50% 이상은 가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거의 항암치료 중에 반 혹은 6분의 1의 환자분들이 그런 어려움을 얘기를 한다 그리고 이게 상당히 금방 항암치료 중에 금방 나타났다가 항암치료가 끝나면 금방 없어지는 분들도 있고 또 심지어는 상당히 장기간 지속이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에 어떤 연구를 했나 그러면 골수이식 환자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해봤습니다 골수이식을 하기 위해서는 아주 고용량의 항암제를 씁니다 그래야 했더니만 1년 후에 항암 뇌의 기능이 장애가 있던 것이 상당 부분 회복이 됐다 그러나 한 40%는 5년 후에도 조금 지장이 있더라 이런 얘기가 통계가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런 연구도 있습니다 항상 찬반이 있지 않습니까 반대쪽에서는 2012년 연구를 했는데 유방암 환자가 수술만 하고 난 다음에 항암제를 안 시작하기 전에 해봤더니만 4분의 1에서 이 단어를 쓰는데 옛날 같지 않다 7분의 1에서 내 기억이 옛날 같지 않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거는 암치료 자체가 스트레스가 이런 장애를 가져온다 이렇게 반대를 하는 거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